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은 초제트 발키리, 초제트 아킬레스, 초제트 스프리건에 이어서 그레이티스트 라파엘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그레이티스트 라파엘 역시 원심력에 의해 반응하는 기믹이 장착되어 있는 베이저 원심력에 의해서 무게추 방향이 잠금장치를 풀어서 날개가 올라가는 방식인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스프링이 아슬아슬 걸려있네 아이씨 이런 깔때마다 이러네요 자 기본 원리는 이제 이쪽 잠금장치가 달려있는 제일 무거운 메탈 파트 부분이 원심력으로 바깥쪽으로 향하면서 일차적으로 잠금장치가 열리고 자 메탈이 바깥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잠금장치가 풀리는 구조 그리고 날개 부분 하단부가 밑에 쪽에서는 안쪽에서는 갈퀴 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차 잠금장치가 풀리면은 이제 이 흰색 파트 부분이 스프링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저 갈퀴를 밀어내 주는 거죠 밀어내 주면서 날개가 펴지는 거죠 이 흰색 레버의 스프링이 달린 파트는 날개가 밑으로 쳐지지 않도록 상단부로 치켜세워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제 밀어내는 거죠 저 갈퀴 부분을 밀어내면서 날개가 하단부로 쳐지지 않도록 이 스프링 파트가 없었으면은 라파엘은 날개가 상단부로 펼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탈 파트 쪽에서 있는 잠금장치가 1차적으로 풀렸을 때 바로 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심력이 많이 남았을 때는 날개가 스프링이 밀어내는 힘의 저항에서 당장 펼쳐지지 못하다가 원심력이 떨어질 때쯤 스프링의 장력이 원심력을 이겨내면서 날개가 위로 솟구치는 거죠 흠 마지막으로 엿을 쯤에 남은 서비스와 같은 탑색을 넣는 H2C 이렇게 원심력이 좀 더 절색하니까 내려갈 부분이 조금 더 절색했으면 한 마땡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